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백년 동안 비엠 조선 쇼군은 교토에서 통치를 한다 대단한 영광과 권력은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더 이상 조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또한 명조의 침략으로 비엠은 강철을 입고 은둔에 들어간다 누가 이 혼란한 삼국을 재패할 것인가? 일본의 모든 가문들은 항상 진화해왔다 조선을 물리친 일본은 다시 수많은 가문으로 분할되어 죽이고 약탈하며 다시 혼란이 찾아왔다 일본의 가문들은 땅을 중요시한다 일본의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여 일본의 가문들을 더욱 성장시켰다 그리고 노련한 무사이기도 하다 일본의 무사들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더욱더 노력하였고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기사문천 전쟁의 신이 깨어났다 이제 삼국을 통일할 시간이다 이제 삼국은 비엠 조선에게 굴복할 것이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기사문천 전쟁의 신이 깨어났다 응 수고했어 빠밤 자 갑시다 비엠완 시즌3 삼국대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무조건 일본 지배 자 도빙판과 일반판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연 어디서 저 영상을 뜯어왔는지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삼국대전 중국 조선 일본의 전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해커와 튕기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군 패치 그건 나중에 저한테 밴드로 채팅 밴드 공개채팅창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방송국 알려드려도 되고 나 좋지 갑시다 렉걸리는거 아니구요 멀쩡히 돌아가고 있구요 원래 이 노래가 끊긴게 아니라면 렉걸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온도가 현재 30도입니다 32도 되면 방종합니다 어 컴퓨터가 못버틸거기 때문에 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방종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종이 됐다 어 방온도가 32도가 된거에요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545 이건 젠고쿠 지대입니다 나라가 상관없는데 컴퓨터가 못버틸거에요 나라가 상관없는데 컴퓨터가 못버틸거에요 아나 우리는 땅을 중요시한다. 우리의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남자들보다 더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린 성년된 무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궁수들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다. 어떤 화살도 조소가벨 화살보다 정확하게 날아갈 수는 없다. 비어삼문천, 전쟁의 신이 깨어났다. 이제 우리의 적을 문지를 시간이다. 모든 이가 조소가벨 강원에게 굴복할 것이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의 조소가벨. 최근에 우리의 도사는 이치조 클랍으로 인정되어 있다. 오 블라블라 블라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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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애 한글패치를 진짜 내가 일일이 할라카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날 했어 대충 그래도 뭔지 다 알잖아 몰래의 전장으로 호오올리쉐이 여러분 일부마다 꿀잼각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비엠이 쉬는 시간이야 그냥 제가 쉬는 시간입니다 신경쓰지마세요 제가 쉬는 시간입니다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뭔가 조선이 뭔가 좀 생겼는데 역시나 설명 같은 건 없습니다 대충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일단은 외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친 행미친 더럽게 많네 이게 중국이야 보여? 눈앞에 보이는가 중국하고는 처음부터 동맹으로 되어있네요 성 모양이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야 지방이 61개야 중국하고 조선하고 합치면 일본보다 더 많네 우왕 신난다 좋아 무역협전을 실시한다 좋아 무역협전을 거절했군 거젓? 일단은 초반 무역부터 다 들고 내정 다 들고 내정 다 들는데 한 40톤 우리 오늘 하루 끝날겁니다 오늘 하루 시간 끝날거구요 왜냐면 내정 다 지는데 한 40톤 정도 50톤 정도 걸릴거에요 어 좀 두둑에 맞아야 정신을 차릴거 같으니까 이 근처 지방을 이 근처 지방을 저기 2개를 먹으라고 먼저 하니 저기 2개부터 먼저 찹찹찹찹찹 찹하여버리겠습니다 어어 뭐라는거야 장군 어어 장군 이름이 전부다 이렇게 개떡처럼 되어있으니 아주 보기 어 좋구만 우리의 갑사 갑사가 사전거리가 하향됐습니다 전체 300위에서 200으로 떨어졌어요 100위는 하향 먹었습니다 우리 갑사도 이제 너무 사귄걸 알았는지 유자빈은 그대로인데 성능은 떨어지는 마술을 보고 있습니다 우왕 신난다 재정부위원 일단은 찍고 자 일단은 기초자금부터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촥촥 어 더 더 더 일단은 농장을 늘리고 우리는 농장을 늘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저기였지 전마드라고 지금 전쟁중인데 어 여기 어 여기에 우리 이순신을 뭐냐 백의 종군시켜서 병역을 보낼거야 일단은 일단은 지금 가능한 병사가 어 근위대 근위대는 여기를 지켜야되지 공 나머지 뺍니다 어 장군 좀 합치고 어 양반들 말렘 양반을 키우기 위해서 읍성 감찰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말렘 양반의 원야 능력은 나중에 내면은 돈만 맞춰준다면 거의 무적이 되기 때문에 자 됐고 나머지 육군들 어디서 나의 부름을 받아라 어 나 VM의 부름을 받아라 VM로 조선이란 국가 자체를 누가 지휘관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천자만별이지 헤헥 어 에카니카 이동하라 쓰이니 가이가이 일단 병력 남은 병력 얼마나 있어 어 여기 병력 좀 있구요 어 여기 병력 좀 있고 야들아 전쟁중이지 오케이 따로 병사 빼줄게 일단은 여기서 절로 올라가는 길은 저기하고 저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병사를 중간에 한 부대 놔두고 반으로 갈라 반으로 갈라서 양사이드 지원하고 으흠 오케이 삼천 이천 병사 오백 명으로 줄어들었죠 아 근위대가 몇 명이지 근위대가 한 백 명 정도 될 건데 어 북방하고 이제 뭐냐 처일 어 시즌3에서 아 시즌2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컸지만 이제 중국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초반 전쟁에 좀 뭐냐 휘리리 깍깍할거에요 어 신경써야 됩니다 세력관리 열어라 안녕 선조이야 선조이요 전체적으로 합변할게 230개를 물리쳐야되고 일족 와 일족이 아주 유능하다 입양 형제 어 형제 없네? 다이미오 부인 요우 요우 입양 야가 다음이고 야가 후계자 입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군은 정말 많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갑시다 수방사 병사 뽑아가 위로 올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일단 평화로운 떴으니까 오른쪽 저기부터 증원해서 저쪽 밀고 우리의 발의 땅을 되찾고 일본을 치겠다 일단은 중국과 신나는 중국이 크기 전에 신나는 전투를 한 다음 어 중국 갖고 이제 어 신나게 어 중국을 놔두고 중국 뭐 일단 밀고 일본을 치겠습니다 어 무슨일이라냐 중국의 강대한 땅 덕분에 조선은 더욱 완벽한 상태로 적을 깨붙을 수 있다 안나가요 장군은 아직까지 등장할 시기가 아니지 아직 뭐냐 저 뭐 어디냐 어 함경 창기병대를 안뽑 아 창경 어 뭐냐 어 평공기병대를 안뽑았으니까 함경인가 평양인가 멘트님 어서오세요 어 멘트님 우리 뭐냐 밴드에서도 활동좀 합시다 수박제 수박제 자 여기 일단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비공식 종교 일단은 뭐냐 면세 지정하고 적어서 이제 친구들이 막 신나게 막 삐까뻔척하게 올라오는데 저거 때려잡을 준비 병사 비워 여기도 면세 지정 자 잡을 준비하고 병사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최열대로 전방성부터 관리하는게 아니라 후방성부터 관리를 해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공격을 받아도 대처할 수 있어 오케이 후방성부터 일단은 하나하나 관리를 해줍시다 그래야 이제 전방이 뭐 불지옥이 돼도 후방 이제 자본력으로 전쟁을 시행할 수 있으니 양반 전쟁이 들어가서 수행을 뭐냐 패관수련 들어가고 정기병대 완료 올라가 어차피 지금은 일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즈아 가자 도도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그렇게 렉이 걸리진 않네 괜찮네 나쁘지 않아 가문의 힘 뭐죠? 안턴당 1200원씩 나오네 음 지금으로는 매우 필요한데 우리의 무역국 한개 한개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거든 무역국 하나하나가 지금은 아쉬운 상황인데 중국아들이 뭐냐 억수로 객이 드네 객살 순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대처해 먹어야겠다 괜히 십이까지와가 객살 먹을 순 없으니 자 어차피 뭐 처음에도 원래 유자비 때문에 감당이 안되던 같네 뭐야 니 탕계 장군 우왕 니 탕계라니 훌륭하군 아니 오랑계 니 탕계가 나타났다 이르당계리 이르당계 잠시만 우리 장군 이름이 조현 아니야? 조현? 조현인가? 조현이야 조현이야 상대표는 네 단계 장군 세상 좀 모르겠어 나도 봐야 알지 처인데 하이비엠 비경대 영광을 하이비엠 비경대 영광을 하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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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비엠